시상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청춘양구 밸리댄스 전국경연대회 시상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실형무용총연맹, 사단법인 양구군축제위원회가 주관한 본 대회는 2014년 8월 2일 치열한 예선전 병합을 진행하고 각 구분명진 8개 팀은 본선 경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함께해주신 선수단 및 각 밸리댄스협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상을 시작함에 앞서서 각 부문 수상 선수분들께서는 부대 앞 자석에 착석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상식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시상식을 함께해주실 내빈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구의 아버지죠. 오늘 양구 군수 전창범 군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구 군 의회 의장님 김철 의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원도 의회 의원님이신 이기찬 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NH농협은행 양구 군 지구장님 박영일 지구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양구 교육지원청의 권유신 장학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양구 군 여성 단체 협의 회장님이신 이순여 회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양구의 문화를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양구 문화 원장님이신 박광준 원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상 순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개인 시상부터 진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수상자는 사진촬영을 위해 만약에 시상을 하실 때 좀 줄을 맞춰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개인 부분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여성 단체 협의 회장님이신 이순여 회장님께서 도움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늘 아시는 원래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3등, 2등, 1등 이렇게 조금 의례적으로 늘 똑같이 시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특별하게 3등만 발표하고 2등, 1등은 좀 더 긴장감을 보도시키면서 한번 진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개인 부분부터 이현진, 전태형 그리고 최윤희님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씨, 3위부터 발표를 해주시죠. 자 우선 3위, 이현진 어린이 어디 있습니까? 이현진 어린이, 이현진 어린이, 이현진 어린이, 아우 3위에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앞으로 보시고요. 정규 보시고. 자 상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상장, 개인 부분 3위, 이현진 어린이, 이 사람은 2014 청춘 야구 베리 댄스 전국 경연대회에서 이와 같은 인사를 하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8월 3일, 양부분수 정창범. 네, 여기서 상장과 함께 주상으로 상급 5만원과 트로피가 전달되겠습니다. 이현진 어린이, 3위 주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기념차림. 네. 앞에 보시고 활짝 웃으세요. 네, 아직 내려가. 이현진 어린이 내려가지 말고 마지막에 단체 촬영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1, 2위를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진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태영 어린이가 누굽니까, 혹시? 전태영 어린이. 우리 전태영 어린이는 본인이 1등일 것 같아요, 2등일 것 같아요? 2등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정확히 알고 있어요, 되게 솔직하게. 우리 친구 바로 2위 시상을 우리 경규 씨가 좀 도와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위치를 너무 잘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상장 초등학교 저학년 대인 2위. 전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4년 8월 3일 강원도 양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오원.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10만원과 트롯피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수상을 축하드려요. 자,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좀 이따가 단체 사진 한 번 찍을게요. 네, 가운데로 오시고요. 자, 상장 초등학교 저학년 대인 1위 최윤희. 위 사람은 2014 청춘 양국 벼린댄스 전국 경연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를 상장을 드립니다. 양국 분수 정창권.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15만원과 트로피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1위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리로 오세요. 친구들 같이 오세요. 같이 사진 한 번 찍을게요. 앞에, 앞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사진 찍을게요. 자, 웃으면서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 부러졌다니? 어, 부러... 아, 부러... 괜찮아, 이것도 초원인데 뭐. 너 1위 같잖아. 1위 쓰니까 괜찮은 거야. 자, 다음 시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